자 앞에는 제가 샘플로 캠테시아에서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마우스 커스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포함한 녹화물이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식으로 지금 마우스가 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만 조명이 켜지고 나머지는 어두워지는 그런 하이라이트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활용 방법이죠 캠테시아에서는 자 이걸 할 때는 이쪽에 보게 되면 Cursor Effect 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일단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이 같이 포착된 그런 녹화본이 있게 되면 마우스의 위치를 자기가 알아서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Magnify를 마우스로 잡고 이쪽에 클립으로 당겨주면 이 기능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속성 창은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쭉 진행해 보면 자기가 알아서 그 커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거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세팅이 가능하냐를 보게 되면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을 어느 영역까지 내가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쪽에 화살표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듯한 것은 디폴트 값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죠 초기화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클릭하면은 100%가 되는 거고 이거를 늘릴 때 여기 이 바를 왔다 갔다 하면은 정확하게 숫자를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직접 타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윗방향 화살표 아래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정밀하게 1단위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하면 이렇게 쓰는데 좀 정밀하게 할 때는 화살표 키를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 자 이거를 원래 크기로 바꾸는 게 이거구요 그 다음에 이 줌은 이 동그라미의 크기 안에서 확대되는 크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얼마만큼 더 크게 할 거냐 이걸 너무 확대하게 되면은 화면이 좀 흐릴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밑쪽에 해상도가 확보되면 여기 있는 부분을 50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쭉 줄이면은 이건 늘리나 만한데 100%는 그대로죠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사이즈가 똑같지만 이 동그라미로 강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100%도 활용할 때가 가끔 있구요 기본값은 150% 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200% 하고 싶다 그러면 200% 를 직접 타자 하거나 아니면은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했다고 치고 쉐도우는 이게 테두리 입니다 테두리 테두리에 쉐도우를 바꿀 수 있죠 너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은 2 입니다 이 정도로 보통 많이 해주는 편이고 소프트니스는 이렇게 해보면은 안에 있는 테두리 안쪽으로 쭉 가면서 약간 희미하게 만드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어떤 이제 색상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을 활용할 때는 이 소프트니스를 쓰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쉐도우를 줄이거나 소프트니스를 강조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에 디폴트로 바꿔줘요 일단 소프트니스 까지 그 다음에 이즈인 이 있고 이즈아웃 이 있는데 이거는 요 동그라미가 나타날 때 제일 처음으로 가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타나 있죠 그래서 쭉 가고 제일 끝부분도 마우스가 이쪽에서 끝나가니까 자 이렇게 사라질 때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나타나게 할 때 그 다음에 사라지게 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이쪽에 시간을 좀 높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충분히 4초다 이렇게 줬다고 하면 동그라미가 점점점점 4초에 걸쳐서 커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하면 2초다 그럼 제가 입력했거든요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서서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서서히 커지는 시간을 2초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도 이거를 2초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히 나타나가라 줄어들 때 갑자기 탁 나타내게 할 거면은 이거를 0으로 하면 되고 점점점 커지면서 나타나게 할 건지 점점점 작아지면서 나타나게 할 건지를 제어할 때는 이쪽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타날 때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불국사라는 글자가 있을 때만 확대를 하면 되지 이쪽 쓸데없이 다른 부분 이렇게 좀 날라가는 부분에서는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여기서부터 확대하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전체 클립에서 어떤 부분에만 이런 강조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확대 효과 이런 거를 주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해당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때부터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클립을 분리해 줍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플릿 해주거나 아니면은 단축키로 그냥 S 버튼을 눌러도 돼요 그러면 이 비디오가 두 부분으로 잘리죠 그러면 이 앞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 Magnify를 없애 버리는 거죠 X를 누르거나 안 보이게 합니다 안 보이게 해도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또 살릴지 모르면은 여기 기능을 꺼주고 필요 없다 그러면 X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부분으로 가서 진행을 해 보면 그 해당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이 글자에서부터 사진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확대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시작되는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서 S를 누르고 쭉 가서 이 쯤부터 다시 확대를 시키고 싶다 S를 누르죠 기존에 이쪽에는 Magnify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작동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끕니다 그러면은 없어졌다가 그쪽으로 와서 다시 켜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대하는 게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드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때는 중간중간에 비디오를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potlight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명 부분이죠 아까 제가 Highlight라고 했는데 Spotlight가 맞겠네요 작동하는 방법은 이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조명이 비친 모습을 보여주고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쓰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개가 다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작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대돼서 보이는 게 아니고 확대까지 하고 싶다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하나씩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거를 할 때 한쪽을 키웠다 그래서 다른 쪽이 같이 사이즈가 커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나름대로 좀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이 캠테시아에서 발표 자료를 강조할 때는 또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커서 이펙트 이것도 나중에 이 두 가지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 맥니파이와 스포트라이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